4년 만에 돌아온 해군참모총장 배 전국 요트 대회가 사흘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지난 17일 막을 내렸습니다. 국내 최고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대회를 다녀온 배창학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배 기자, 코로나19 상황 이후 4년 만에 돌아온 해군참모총장 배 요트 대회,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해군참모총장 배 전국 요트 대회는 선수와 관계자, 관람객 등 수많은 인파를 불러 모았습니다. 대회는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여 실시돼 남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회가 열린 해군사관학교는 경기를 보고자 하는 이들로 하여금 대회 기간 부대를 개방해 민관군 모두가 국내 최고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대회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네, 대회장에서는 전시와 체험활동 등 여러 가지 부대 행사가 진행돼서 볼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도 많았다고요? 네, 현장에서는 옥포만 앞바다를 수놓은 수십 척의 요트들을 뒤로 한 채 전시와 체험부스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군 사관생도 예식복을 입어보는 것은 물론 해군의 주요 시설과 함정을 배경으로 사진과 영상 촬영 등도 할 수 있었고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죠. 해군 특수전전단과 해남 구조전대 요원들의 개인 화기와 장구류 등도 착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상에서 다양한 작전과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이죠.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과 또 군수 지원함인 소양함, 그리고 과거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냈던 거북선까지 우리 해군의 미래와 현재 과거를 아우르는 전력들이 동시에 공개되어 방문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잡았습니다. 한편 사열대 앞에서는 전국 초중고교생 3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함과 요트 그리기 사생대회가 열렸습니다. 출품된 작품들은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입상자를 선발했고 입상자에게는 해군참모총장과 또 해군사관학교장 상장 등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다양한 행사가 준비가 됐었네요. 이와 함께 모병관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또 해군에 대한 홍보도 진행이 됐다고요. 해군은 대회 중 지난달 새롭게 출시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네이비 유니버스를 활용해서 모병을 위한 홍보를 이어갔습니다. 온라인으로만 공개됐던 플랫폼을 오프라인인 대회장에서 공개한 것인데요. VR을 통해 전국 권역별 해군 주요 부대를 둘러보며 부대별 장교와 또 부사관 모집 계획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군 주요 함정의 승선에 가상의 적을 물리치는 등 시뮬레이션을 하며 일일 해군 장병이 되어 영해소 작전과 임무를 수행해보는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해군 참모총장 배 전국 요트 대회는 민관군의 노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요트 경기와 다양한 무대 행사 모두를 즐길 수 있는 대회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배창학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